야 그냥 거기 내려주면 돼요 저희 가는데 마이홈? 마이홈 내려주면 되나? 내려주면 어딨어? 마이홈? 오프? 겟오프 어디까지 내려줘야 되지? 영어가 별 사람이 없어? 누구 친구중에? 영어하고 뭐하러 다니는거야? 아 어디 내려줘야 되지? 유고잉토 부산? 통영 동경? 동경 아 통영? 아 통영? 아 우리는 방향이 밑에가 아닌데 유통영? 엠 뭐 타고 하다 보니? 근데 일단 여기서 나가야 되니까 그잖아 일단 시내? 시티? 일단 시티로 가야 되니까 어 시티? 통영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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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까지 내려야 되지? 근데 이 시티는 없지 그냥 이 길이 5일 동안 가야 되니까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음 오일 동안 가니까 아 아 아 목적지가 어디지? 통영이라니까 이 시티는 이 길이 여기 이리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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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건 어 여기 여기 일단 내가 이거 뭐 챌게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